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뜨워버려야 합니다 ㄹㄹㄹ 아, 이게 찐노가 더 필요해 기다려야 돼 심로가 부족해 아직 안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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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롱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가 어떤 신함이 우리를 보완할 수 있겠나 세상이 깜빡하고 있다네. 자카롱은 소생할 겁니다. 아주 좋아. 자카롱은 소생할 수 있다네. 좋아. 자카롱은 소생할 수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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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시작일 뿐이다 동방의 대도시 칼데움이 지옥의 군주 벨리알의 손에 귀에 떨어졌다 놈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도 강해진다 마그다는 죽었습니다 황실 경비대가 벨리알을 섬기며 레아를 피쳐 받고 부작하도록 아시아나, 황제와 내 친구의 도시여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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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그 시간에 잘 사온다 하.. È sur- 네 왜 이 카.. 자칼룸 사제들을 도와서 파칸일세 황제 폐하의 후계자를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날 찾아오다니 배짱도 좋구나! 경비대에게 듣기로는 알카르누스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이 너라고 하던데 기다려 구역에서 파칸일세 황제 복잡한 것들은 비판에 가지러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방문은 도와서 파칸일세 황제에 간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에서 파칸일세 황제와 파칸일세 황제홍!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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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비하니 더 잘 하는 것 같긴 합니다. ㄹ.. ㄹ, ㄹ, ㄹ. ㄹ,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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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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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마그다는 죽었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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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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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